여롷빠 안녕 얘들아 여롷빠야 오늘은 말이지 천안이야 천안에 요새 자주 오고 있어 천안 블랙레이디인데 오늘 대회를 하러 왔어 오늘 대회는 뭐냐 바로 BPP 슈퍼페이오 바운티라는 대회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소리가 나와서 11명 남았어 근데 인더머니까지 2명이죠 지금 지금 바운티가 뭐냐면 바운티가 이거야 그래서 이 바운티는 상금이 좀 약해 그 대신 이 바운티를 한 명 올인 낼 때마다 오늘은 30만원씩 먹게 되는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내꺼 빼고 4명을 올인 내서 이미 120만원정도로 확보했어 저번주에 슈퍼하이롤로 하러 갔다가 콘버블를 다녔거든 9등 인먼인데 10등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오늘은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한번 최대한 올라가 보도록 할게 일단 버블 안되는게 가장 목적이고 어 지금 이동한다 이동한다 뭐요? 미미 파이널 10으로 진행해요? 네 파이널 10으로 진행하는데 일단 파이널 갔어 천은은 내가 대학교를 여기서 나왔는데 포커러치로 하나하나로 다시 올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학교 다닐 때 너무 멀어가지고 솔직히 다시 안올라 그랬거든 1등 해야 되니까 잘해라 선호 선호 우리 WCOP 팀프로로 들어간 선호가 칩이 되게 적었는데 엄청 칩이 많아졌어 이래가지고 진짜 포기하지 않는 모습 내가 정말 이뻐하는 동생인데 너무 멋있는거 같아 써니니 형이 형이라든지 이비비로는 우승할 수 있다 아 그래 오늘 우승은 형이 할게 양보해줘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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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버블타임입니다 지금 버블타임 오링오링 싸움 나왔어요 지금 아 야 야 야 한방 한방 플러시대 풀하우스 야 저 골로 갈뻔했습니다 저 7이 있었거든요 골로 갈뻔했어요 에이스 세븐인데 콜 많았으면 지옥 자 이렇게 해서 아직도 버블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스톤버블이어가지고 굉장히 아픈 상황이에요 지금 덜어지네요 정렬이가 스몰에 안들어갔었어야 된다고 멘트하네요 어쨌든 좋은 결과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안좋은 카드 사용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폭거치실 때 좀 아시면서 그런거 있잖아요 아니 가지말걸 이거 있잖아요 안 들어가야돼 갈거라면 들어갔었어야 되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새끼 암튼 입만 벌리면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거는 우리 가게 단골손님은 영란인데 저 1등하면 택시 타고 서울 올라갈 생각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 1등 진짜 하고 싶어요 지금 제발 택시 타자 천안에서 소고기 먹고 택시 타고 올라가게? 너무 좋아 아 이 뭔 개소리야? 저 저 과연 에이스 마담이 아 에이스 오! 야 에이스 마담이 먹었어요 저 이렇게 해서 인더머니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인더머니 인더머니 하얀 테이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이 다 비슷해서 누가 1등 할지 몰라요 47만 측의 에버리즈인데 한 번만 찍으면 누가 1등 할지 몰라 하늘에 기운이 있어야 돼 지금 제발 기도했다 자 지금 다시 9명 된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들어갔습니다 5분 브레이크인데 집이 너무 다 비슷하고 한 번 찍으면 누가 1등 할지 모르는 상황이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래도 이럴 땐 뭐 기도해야죠 뭐 바운트 4개밖에 못 먹어가지고 4개면 평균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도 못 먹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나 그거 나 카메라 찍어주는 영란이는 저는 바운트 하나도 못 먹고 지금 저 촬영해주고 있네요 지금 바운트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 명은 총 9명인데 8명 되냐마냐 지금 싸움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챙기는 거 아니에요? 저 택시 타고 가야 되거든요 야 웃어 자 올인 박았습니다 저 7명 남은 상황에서 올인 젬 쳤습니다 젬 젬 스페이스 젬 쳤어요 스페이스 썼어요 페이크 썼어요 페이크 먹었습니다 스페이스 젬 파이크 썼어요 스페이스 젬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제가 또 이렇게 꼴찌 칩으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파이팅 폴리 폴리 또 먹는 거야? 폴리 진짜로? 폴리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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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 에이스키 킥스 형! 에이스 나오나? 에이스 가자! 가자! 에이스 가자! 오케이! 클럽도 있나요?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아 됐다! 내가 한 번씩 퇴근하게 했죠? 야, 킥스였는데 마찬가지로 얼마나 했죠? 어쩔 수 없죠? 아이고, 고생했죠? 네, 다음 주쇼만 드릴게요! 런이 저쪽으로 들어왔네 다섯 개 자, 지금 어떻게 우연히 국자 끝에 런이 와가지고 막 썰고 쓸고 막 역전하고 해가지고 근데 파티에서는 이런 런이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침 리더라고 여기 사장님께서 원래 침 리더였다가 제가 좀 많이 가져왔는데 쉴 수 없이 좀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해지업! 태어난 저기 80만이고 축구만 했... 네 80. 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해지업입니다 드디어 해지업 해지업! 해지업! 으응ا! 최단! 최단! 네, 내 컴생합니다 해, 내 컴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와 하, 이거 했잖아 배수? 고마웠어 죄송합니다. 지금 커버 같은데 파워킹 해줘봐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200만 커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2등도 잘한 거야! 어? 마지막 카드 킹스 들어와서 올인 가가는데 에이스4하트가 콜을 받아서 에이스가 팔렸네요. 이렇게 우승이 진짜 어렵네. 맨날 2등, 3등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우승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금 500만원이랑 바운티칩 5개 해가지고 뭐 뭐 벌었죠 뭐 어쨌든 트로피를 못 가져와서 아쉽긴 한데 다음에 또 더 큰 거에서 우승하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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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